소리로 듣는 나의 뇌경색 투병기 08, 15의 2 물잠자리 이야기 그걸 두 번이나 보았는데요. 아주 별난 고시기에 기억에 남기고 싶네요. 1층 출입문 가까이 안쪽에 잠시 있었는데요. 오른쪽에 잠긴 자동문 옆에 손잡이가 달린 수동문이 열렸고 거기를 통해 바깥에 공기가 들어옵니다. 공휴일이어서 드나드는 사람도 뜸합니다. 그 중에는 환자도 있고 멀쩡한 사람도 있죠. 두 다리로 걷는 어른도 있고 휠체어를 탄 어린이도 있습니다. 열린 틈으로 보이는 하늘은 덥시 파랗고 유리로 통해 보는 하늘도 금어치않게 맑은 오전에 막바지입니다. 병실로 돌아가려고 휠체어 방향을 틀 때 뭔가를 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잘못 본 거라고 믿고 내 눈을 의심했답니다. 그것은 바닥 가까이 낮게 날며 열린 문을 통해 나가는 중이었고요. 가늘고 긴 까만 날개를 가진 물잠자리 한 마리였습니다. 빵집 모서리를 직각으로 돌아 서관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갈 때였어요. 또 보았답니다. 좀 전에 그것이 아닌 그러나 그것과 같은 물잠자리였지요. 신기하게 잠자리는 빵집의 열린 문으로 좀 전에 종족처럼 바닥에 가까이 날며 내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두 마리 다 전혀 뜻밖의 본 것이라 화면에 담을 기회를 잡지 못한 게 몹시 아쉽네요. 무학생각 2023년 8월 15일 광복절 오전에 연주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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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